이것은 이세영이 탤런트 영화배우 출생은 풍수환경입니다. 대운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을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여기 물 돌아가는게 이세에 가는 물줄기가 길수로 이렇게 개축으로 길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길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 여기 하나의 밥줄이 이게 길수라는 거지 고강초등학교 성장기에서 그래서 좋게 된다. 이런 말씀이나 이런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 준다. 이렇게 여기 용어를 가르쳐 주자네 이렇게. 이 염색용어로 이렇게 녹화하는게 염색용어로 하는건데 지금 이런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교를 이동해와 가지고서 여러길로 이동해온 거거든. 섬은여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고군방이라고. 섬은여자 중학교거든. 이렇게 중간에 놓고 해야지 임신 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임신수로 떨어져다. 이 임신수로. 이렇게 말하자면 떨어지고. 또 이제 대학교에 가서 무슨 이제 또 그 개축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제 저 개사로. 이렇게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개사수로 떨어진다. 이게 여기서 이게 개사가 여기서 중간에서 논다. 여기서는 이렇게 교로 대학. 성신여자대학교가 이렇게 개사로 된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원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대학원이 그 길 수 있는 쪽으로서. 흘러나서 시간 출생시하고 이어진다. 이건 좋은 사주다. 좋은 논리 풍수환경과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신방춘일에 접견계하라고. 좋은 밑거름이고 돼지인데. 터전이 오는데 나는 거기서 꽃을 이렇게 피우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돌아가는. 있는 자손이 있으면 돌아가는 아웃이. 다 허물을 벗고 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게 상품없게 조용. 이렇게 이제 체바꾸 끼우고서 막 나가서 활동하면 공을 이루리라 하잖아. 택내수께 소께는. 그렇게 되는 게 관유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가 생겨먹었으며 풍수환경과 잘 맞는다. 임신 개축 둔월시. 개사일주의 이임자 둔시법이 된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 보는데. 이것이 이제. 끝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끝나는 방법이. 여기서 끝나는 방법이. 여기서 이걸 눌러야 된다는 거지. 정확히 하면 녹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야. 쉽게 말하자. 이렇게 하면. 팝플레이어. 팝플레이어 녹화방법. 팝플레이어 테두리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고. 난 다음. 열기 하고. 하면 캡처한다. 그럼 녹화카메라 1이 나타난다. 팝플레이어 테두리를 전과 같이 눌러선 영상을 마우스로 간 동영상 캡처하면. 아래 시작이라 하는 데를 누르고 녹화가 되기 시작한다. 녹화 종료한 함. 그러면 다시 누르고 종료한 함. 저장 폴더 열기를 함. 녹화한 것이 있다.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어딨어. 여기 이렇게. 물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 이거 종료.